선m followers 저를 뭐 찾으시죠?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이도네임 세이도네임 안녕하세요 세이도네임 안녕하세요 세이도네임 네 이곳은 석순 톡, 수석 톡, 에버린 톡, 캐럿 톡 에비 톡 톡 톡 내게도 표현을 해줘 톡 네 그렇습니다 이 곳은 바로 세븐틴의 월드 투어 포스터 MD 촬영 현장이네요 이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디스피치 거기서 오셔가지고 저를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시겠는데 디스피치 사진은 항상 이뻐요 정말 고화질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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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화질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흉내낼 수 없는 세븐틴 케어 할 것 같이 그렇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디스패치 아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죠 앞으로도 저희 세븐틴과 디스패치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호가 막히고 정말 귀도 막히고요 네 귀도 막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남은 촬영도 정말 이쁘고 멋있게 찍어서 좋은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븐틴의 촬영 현장 한번 만나볼까요? 하나 둘 셋 아! 다시 한꺼번에 한 번 하러 하나 둘 셋 아!!!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과자 ? 아.